험한 것이 튀어나왔다 아니 그래 좀 야 이거 뭐야 해 아니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아니 이거 두 시간 동안 말았다니 X가 되는데? 오 야 뭐 갑자기 아픈 거 같아 아니 잠시만요 어... 다만 의자미 어서오고 네 저예요 오늘은 유행이 좀 지나긴 했는데 케이프 봉 만들기 하는 법 아니하구요 그냥 돌돌돌 말면 되는 거 아님 이게 근데 다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려나 만들다가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? 하면 또 그만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거더만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칼로 슉! 하는 것까지가 컨텐츠인 것 같더만 테이프가 안 뜯어질 수 있고 이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데 이렇게 폭점 카메라 바꾼다 이게 이렇게 벗겨지는 이거를 감싸야 되는 건가요? 그렇죠 이거 이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일 아침 출발하기 전까지 이러고 있겠는데 아니 걔 안 떨어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쭉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30분이면은 앵간치 해요? 아 그래요? 어 좀 좀 갖다 잡혔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리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쭉쭉 늘리면서 어 모양새가 좀 잡힌 것 같은데요 돌려가면서 이렇게 뜯으면 되잖아 근데 애들은 도대체 이걸 무슨 재미로 하는 걸까 이게 뭐 지금은 유행이 좀 지나긴 했는데 한창 애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았었었잖아요 이게 막 유행하고 막 뭐 편의점에서도 팔던데 못 닦는 마음으로 하는 건가요? 그건 부모님이 한다고 아 사는 건 애들이 사놓고 부모님이 하신 다음에 애들은 마지막에 자르기만 하고 어 좀 색깔이 바뀌었어요 이거 원래 시작할 때는 흰색 스티로폼이었는데 감다 보니까 색깔이 좀 바뀌네 이거 어디에 걸치고 길게 뜯으면서 하면 편하다고 편하긴 한데? 편한 것 같긴 한데 방송인데 이러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? 편하게 또 바뀌는데 아 자세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? 구멍에 발을 넣고 하면 편하다고? 야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? 화장실에 휴지거리에 걸어두면 편하겠다 아 그럼 좀 편할 것 같긴 하네 이게 내가 보기엔 테이프 하나 단 대충 한 2, 30분은 할 것 같고 지금 있는 테이프가 얘까지 7개니까 다 쓰려면 7시간 해야 되네? 그건 좀 아닌듯? 이게 근데 하면서 소통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저녁은 드... 오늘 저녁은 드셨나요? 입에다가 물면 좀 편하네 먹는 테이프 아닌 먹으면 안 땜? 안 먹어요 아우씨 이거 이런 거 왜 가... 제가 가죠 왼쪽 손 밑에 테이프를 고정하며 비닐을 잡고 오른쪽 손으로 공 만드는 게 편할 것 같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? 이거 묘하게 근데 재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다 보니 할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제일 편해 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테니스공 만하게 만드냐 님 의자를 반대로 돌려봐요 테이프공 보고 싶어요 어 내 다리 아우씨 진짜 지문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어 맞다 야 그거 얘기를 안 했었었네 나 요번에 여행 갔었을 때 나 깜짝 놀랐잖아 공항에서 입국하고 출국할 때 지문 찍는 거 알아요? 님들 양쪽 검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나 그거를 찍었거든? 근데 갑자기 드립 드립 Editor 드립 DJ 드립 wonder congratulate you 보안요원분께서 오시더니 옆에 있는 보 pmolu 본인이 boleh 아 뭐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? 저 주민등록증도 있어요 이랬더니 가보래 갔다? 갔는데 내가 지문이 좀 달라졌나 봐 그래가지고 지문등록을 새로 다시 했어 인흥장 당해서 갱신을 안 해봤고만 피래? 뭐라는 거야? 이게 다 만들고 자를 때 그 쾌감 같은 게 있다면서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거라며 이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근데 그걸 왜 잘라? 나 약간 이런 고통받는 거 좀 즐기나? 너 마조연이는 뭔 소리예요? 야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완성품을 당근에서 팔면 팔릴까? 팔린다고? 아 진짜? 당근에서 사올 걸 느자마 가운데에 휴지심 끼워놓고 휴지심만 다리로 잡으면 가운데서 테이프 대굴대굴 굴러가서 편하지 않을까? 휴지심이 없는데요? 프링글스 통? 이렇게 낀 가놓고 오! 야 씨 너 가방간 좀 길다? 전공이 물리학인가? 많이 만들어봤나 보네 야 좋네 이거 편하다 마침 프링글스가 있는 것까지 레전드 오 다 썼다 다 썼다 다 썼다 다 썼다 야 근데 한 통 쓴 거 치고 생각보다 별로 안 크다 그래서 주먹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자르고 싶었는데 아 뭐 비닐이 계속 나와 이거 다음 걱정이네 이걸 유튜브에 쓸 수가 있을까? 학습자님들 지금 욕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쯤 하고 미리 만들어둔 거 꺼내와 그런 거 없다고요 색깔 금세 보라색으로 바뀌었어 보임? 이제 부랄 안 같음 상한 부랄 아님? 음 타노스 부랄이 한 외 좀 씻어 꼬가꼬깍 꼬깍꼬깍꼬깍 이제 마블에서 매일 날라온다 안돼 에바야 죄송해요 거긴 건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청자분들이 선동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건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야 개 커졌어? 이제 약간 좀 탁구공만 해 좀 좋은데? 약간 뿌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? 이게 확실히 크기가 커지니까 금방금방 되네 할만한데? 그리고 무엇보다 프링글스가 하드캐린 지금 되게 신난 잼민이 같다고? 조리에요 저 20대에요 야 많이 커졌다 골프공보다 이제 좀 큰 거 같은데? 그러니까 야 이거 커지고 나니까 속도가 진짜 확 확 끝났어 보라색 벌써 다 끝났어 우리 부모님이 너 왜 그렇게 앉아서 싸가지 없게 방송하냐 너네 부모님 데리고 와봐 모셔와 가가지고 바로 옆에 계신다고? 이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끝 내 방송을 보면서 이어폰을 안 끼고 본다고? 아직 좀 짬이 덜 찼네 왜 이 뚜껑 어디 갔냐? 어? 잠시만요 아 테이프 아 여기 있었네 아 뭐야 니 손에 바보야 아니 안 보이길래 어디 가나야지 웃기기 웃기욱 행동 웃기기 웃기기옥 정신 차리게 해양이라도 하자 땡 아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진짜로 변태들 내가 보기엔 슬슬 인내심 바닥이어서 얘가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초록색이나 핑크 둘 중 하나 더 하고 싶긴 한데 3개는 좀 간지 안 나잖아 그래서 한 4개까지는 해야지 칼로 자를 때 좀 멋있지 않나? 원래 다른 사람이 테이프 쭉 잡아당겨주면 진짜 순식간에 할 수 있는데 되겠냐 어 파란세로 바뀌었다 연이형 색깔이네요 약간 연이형 머리 색깔 왜요? 갑자기요? 아니 파란색이라서 공개연에 이러고 있네 뭐라는 거야 정면에서 하는 거는 좀 이거는 좀 심의 규정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 되나? 잠깐만요 내가 휴대폰 거치대가 있는데 어? 어? 어 이거 될지도? 아니 등잔 밑이 어두웠네 이거 오 아 휴대폰 거치대가 있었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방송으로도 좀 보기 편하고 괜찮네 테이프 굿나 10년째 만드는 장이 있는 줄 동글동글 귀엽다고? 이따 내가 배 가를 거임 칼로 야 왜 안 붙어? 연님 닮아서 반항적인가 봐 그런가 봄 수고했다 이제 하이라이트 드디어 자르나요? 파했다 예 당장 두 시간 동안 말아서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 크롬 여러 크롬 여러 크롬 여러 크롬 여러 크롬 여러 크롬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떻게 잘라야되지? 그냥 이렇게 자르면 되나? 아 너무 아까운데 뭔가? 이거 하려고 만든 거니까 갑니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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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막 갑자기 아픈 거 같아. 아니, 잠시만. 험한 것이 기어나왔다. 아니, 이거 두 시간 동안 말았더니 고추가 되는데? 아, 왜 이렇게 주름이 있어? 어? 뭘까요, 이게? 이거는... 이거는 좀... 어... 늦잠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. 어우, 어렵네요, 진짜. 마지막. 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... 어... 예... 그래? 어, 맞아요, 여러분.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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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